어제 하루 전국에서 1,3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은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초강수를 뒀습니다. 수도권에는 12일부터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데요.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손성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단계는 새 거리 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실상 외출 금지에 해당합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역대 최대 규모로 확산하는 상황. 일상 공간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기간은 12일부터 2주간입니다.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행사도 금지되고, 결혼식, 장례식은 신종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틀간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요양시설 방문 면회도 안 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 등 운영 제한을 받는 업소는 96만여 곳.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게 됐다며, 향후 손실보상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부터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